또 시야기 진짜 또 시야기다 또 응? 얘들아 또 시야기야 둘이 윤희 윤희가 어릴 때부터 소니랑 잘 놀아줘서 그런지 소니가 윤희랑 노는걸 엄청 좋아해요 윤희야 윤희 여기요 소니가 악바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질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누구랑 놀든 결국 도망가는건 슌이나 윤희 윤희에요 수미야 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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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